뭐 봤지? 생각도 안 나네요. 기억이 잘 안 나네요. 올해 초에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3년 전 2년 전인 것 같아요. 일아가신데요. 맨정신의 주사 맨주사 지난 토요일 부산시가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. 그것은 바로 다같이 씨네마 다같이 씨네마 다같이 씨네마 다같이 씨네마 맛을 다같이 씨네마 다같이 씨네마 여름에 한 잔 게장 1번, 2번, 3번 와우 오늘 하루 어땠나요? 마음 편하게 영화도 보는 약간의 행복한 그런 하루였습니다. 덕분에 즐거웠습니다. 자주 이런 거 마련해줄 수 있겠어요. 너무 재밌었어요. 아이들도 만족하고 저희들도 너무 재밌게 편하게 지냈습니다. 이렇게 아이들 세 명을 같이 데리고 저 혼자 와서 하는 거 끈도 못하는 일인데 너무 재밌게 잘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. 감사했습니다. 부산아이는 부산시도 다 같이 키우겠습니다.